퇴근 선배님들 선배님들 앞쪽에 자리 좀 해주고 오겠고요 직진호 회장님 사진 찍겠습니다 음악 잠깐 꺼주시면 고맙겠고요 감독님 음악 들어주세요 잘했잖아 네 알았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다리가 짧아서 뛰기도 모호하고 반졸도 안 좋고 큰일 났다 아이고 찍었다 자 사진 두꺼 찍겠습니다 일단 여성들 하나 찍고 화이팅 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환희 웃겠습니다 자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녹동 제이시 그럼 화이팅 배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동 제이시 화이팅 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크게 보내주고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자를 이제 포개서 가지고 내려와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사장 성격이 좀 있어요 가지고 내려주세요